오늘 우리 애기가 많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. 보시죠? 아직이야 아직 아직 아직이야 여보. 애기 아직 안 됐어. 준비 안 됐다고. 좀 기다려주어야지. 어 미안. 액체 괴물 애기. 액체 괴물 애기. 그래서 줄여서 괴물 애기. 제목은 돈을 보자 직업을 찾자. 애기야 나와 빨리. 갑자기 갈라 괴물이. 어 스타일이 많이 바꿔진건 아니라. 그냥 액체 괴물에만. 붙인거에요. 왜 액체 괴물 냄새가 이상하네.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 같은데. 진짜 냄새 꾸리하네요. 다시 다 묻다. 저 다시 어어어어. 어허허허허. 파란색을 묻혀있잖아요. 아. 벌려. 벌려. 어. 빨리. 어. 빨리 빨리. 아 빨리 넣어야 돼요. 그래. 그래야 폭발해요. 아 이거 왜 안 매워. 안녕하세요. 어. 내 스타일이 되네. 음. 여보 나는 이따가 갚게. 어 어. 따따디. 따따든든. 안녕하세요. 주서 한번 아드릴까요. 오 아 네네네. 왜 내 얼굴이 안보여. 네. 일단 돈을 벌자부터. 할께요. 네 아르바이트 하실건가요. 저처럼 이렇게. 의사처럼요. 자 이제 돈을 벌자 먼저 할게요 시작 됐다 어 저 의사 아르바이트 할래요 네 어 손님들한테 주사를 내주세요 녹으싶은데 녹아 안돼요 어 배가 아픈 사람은요 엉덩이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요 있죠 독감 걸린 사람은 팔을 맞추고요 그리고요 어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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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돼요? 어 네 돼 네 이 사람이 배 아프대요 어디에 맞추라고 했죠? 어 여기 여기가 배인가요? 여기요 여기 저요? 저요? 어? 아니야 어? 이거는 우유 병이잖아요 야 내 뺀티 다 보여 다 와 있죠 뒤 précéd stra dürfen 마 BRTI 지금요?pf 어 네 돼 네 이 사람이 배 아프대요 어디 맞추라고 했죠? 어 요기 여기가 배인가요? 여기요 여기 어假 제가 설치했어요 아 이거는 우유 병이잖아요 야 내 뺀티 다 보여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맞다 내 직업이 뭐였지 직업을 찾자 의사 였잖아요 의사 의사 자 이제 애기 먼저 왔네 많이 본 것 같지만 이거는 소민주 발표에서 나왔던 애기 어려서 발을 먹고 있다 아유 이게 더럽네 손 안 빨매 응 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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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알았어 애기야 애기야 주사 맞춰 주사 갖고 와 주사 갖고 와야죠 빨리야 당신 뒤에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유병이 뭐야 자 아직이요 자 자 자 이 통이 보이죠 그렇죠 자 자 이제 이쪽에서 자 이 통에 이게 있어 그건 어른들이 파는 거고요 아 맞다 아웃들어 아웃 아웃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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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다 보면 갑자기 애기가 공물을 흘리는데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뜩 자란 똥땡이 아웃 우와 뭐야 아우 끝났어요 어헤헤헤 파랑색깔 보이죠? 이건 바로 공포의 주사입니다 여러분 자국 났네? 저 닦아줄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조건 안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해야죠 당연히 사람이 술 한잔해요! 미리 뽀뽀 빨아뽀 이번엔 지갑 지갑을 찾자 이제 아르바이트 다 했죠? 약속한 월급이에요 야호 월급 10원 10억이 아니라 10원이에요 100만원 훔쳐야지 100만원 없어요 그거 갖다 손이에요 애기들 놀아주려고 그리고 우리한테 배운 밖에 없다고요 쉬어 쉬어 그리고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잘 못했잖아요 잘 한 사람한테는 100억 10억원 줄건데 기열한 여자 역시 우리 역시 우리 역시 우리 자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이 성격은 이 여자는 성격이 엄청 더러워 그리고 꿀밤 그리고 액체괴물 그리고 액체괴물 반대 저 이 액체괴물이 액체괴물 국물 액체괴물 오줌 어 어 어 뷔 뷔 뷔 뷔 음 음 물 찾자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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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애기가 직업을 하는대요 어떻게 된거죠? 먹스 먹스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먹스 뉴스 하는거야 뭐야 먹스가 뭔지도 몰라 뭐 만드는 사람이잖아 가구 만드는 사람 먹스 하고 싶다잖아 애기가 요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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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액체괴물이 요이사 합쳤다 버섯토리랑 액체괴물이랑 버섯토리가 합치했다 오이 로우 로우 요이사 로우 로우로 고구요 요이사 로우 스틷 집에 온 보람이 하나도 없고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우리 지가 뭐 할까 다음 편 다음 편입니다 다음 편은 사랑하는 자기랑 이혼해야 돼 이건 예고편입니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안녕